예 오늘 28강 28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28장의 그 내용은 그 하상공의 지은 이름은 이 반박자입니다. 이 반자는 이 반자하고 통하는 겁니다. 돌이킬 반자 통하는 겁니다. 반자.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가다 이 말이거든요 질박한 본성으로 돌아가다 이런대요. 그러면 이 질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박한 본성이란 것은 아무것도 가미가 안된 거른 나의 성품 각자 성품 그거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거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2장 전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질박한 본성으로 돌아가자 그걸 갖다가 제시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하상공의 논리처럼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지난번에 한 번 그린 거였는데 이 그림을 한 번 그려보면은 이 도의 세계인데 도의 세계가 덕의 세계로 나오는 거죠 이 도덕경인데 로자도 상편이 도경이고 하편이 덕경인데 이 도라는 것은 제 1장에서부터 나오지만 도가도 비상도 명가병 비상명 그리고 육장인가 보면 또 나오는데 도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육장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도는 이게 무상지상이고 그 다음에 무물질상이라고 나오는 건데 도가도 비상되어 있지요 이 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상이 없는 상이고 어떤 물건도 없지만 도 모양이 있는 거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려낼 수 없지만 도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도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린다 원을 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이게 도의 모습인데 이런 상이죠 원불교도 이렇고 불교도 이렇고 지난번에 시무도 시무도에 대해 구도에 가면 원인데 이거는 도의 세계를 많이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덕의 모습을 통해서 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육아차 똑같은 거죠 덕은 삼라만상의 모습이에요 만물의 모습 만물의 모습인데 그리고 개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도에서 덕으로 나오는 경계점이에요 경계점 도에서 덕으로 나오는 경계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로제 1장에서 보면 무는 천지지시를 이름했고 천지가 나오는 처음을 갖다가 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무는 천지지시를 갖다가 이름을 해서 무라고 했고 육은 만물지 모를 만물이 나오는 근원의 모습을 갖다가 유락했다 무유로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첫 장에 따르면 이 자체의 경계점이 뭐냐고 해서 바로 무유가 같이 있는 거죠 무유가 이 경계점에서 도에서 무유가 나눠지면서 이 만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 속에는 이 만물 속에는 만물 속에는 만 가지 덕인 거예요 만 개의 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는 도가 다 들어있는 거죠 각자 스타일에서 사람 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모든 게 다 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일 때 그릇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이라고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은 도가 드러난 형태 이상이 명이 되는 거죠 형태가 없는데 명이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8장에는 질박한 본성으로 돌아온다 본성이 뭐 질박한 본성에서 여기서 도에서 덕으로는 아니고 경계점 요구를 아는 거죠 여기에 도라는 거죠 여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늘 예약하지만 이 노자 철학도 그 밑바닥에는 아주 강한 토대가 명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해서 이 밤밤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신법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법이 아니라 갈 수 없잖아요 내가 내면 깨달이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걸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갖다가 세 가지를 들고 난 거죠 세 가지를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은 어떤 생명체가 영화라는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가 등장해서는 음향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남녀가 없으면 안 되고 음향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죽고 다니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도 내 속에도 부모님 다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다 있죠 내 속에도 모든 만물 속에는 이 자웅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존재하는 남자지만 현재 존재하는 내가 내가 이 내 속에 들어 있는 두 가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자웅이 나눠지지 않는 의식이 전혀 없는 이 영화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경계점이 되는 거에요 그 상태까지 의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내 속에 부모님이 만나가 제일 처음에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어떤 순간에 핵 분야에서 만나는 그 점 속에서 음향이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던 이치으로 가는 거죠 이게 더 나가면 물리학으로 말하면 근원까지 가죠 우주에 구멍이 나고 우주가 생긴 한 구멍까지 이것이 확장되어 가는 건데 실은 그러니까 이 첫 번째도 바로 이 모든 존재하는 어떤 음향 자웅이 있다 자웅이 음향이 있고 남녀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만물이 나온 거죠 그 만물이 나는 근원에 가는데 그게 그 자체라면 계곡 객자가 되는데 이 계곡은 계곡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어요 계곡은 이거는 철도철맥에 산이 없으면 안 돼요 산이 있어야 그 사이에 산과 산 사이에 비어 있는 것이 바로 계곡이니까 그러니까 계곡의 이미지 속에는 이미 음향이 다 들어있는 거죠 산이 없으면 계곡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산은 양인데 양의 기온이고 음의 기온인데 계곡은 계곡은 이 두 개가 합해 가지고 되는 거죠 산과 산이 될 테니까 수가 합해 가지고 이게 계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근원의 생명의 영하의 의식에 가게 되면 의식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음향이 맞는 깊숙한 계곡의 이미지 만물을 창출해 내고 만물을 포용 내는 계곡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게 천하지비가 되는 거죠 분리가 안 되고 하나로 그러다니까 나의 상도 상은 불변의 개념보다도 불변할 상자입니다 상자에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상이라는 거 일상 일상 그리고 평상 늘 늘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늘 그러한 덕이 떠나지 않는 거죠 늘 그런데 덕은 말하지만 개인의 개성이라고 개성이니까 각자 자기의 개성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부모님의 DNA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루었다 하면서 그걸 아니까 만물이 탄생하는 근원이 그렇게 이루었다 보니까 내가 타고난 내 덕성이 나의 덕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의식이 떠나지 않는 상덕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내 본인의 타고난 의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덕은 말하지만 나 자신이니까 나 자신 떠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복귀여 내가 영활한 근원이 태어난 그 순간에 영활한 세계에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도가 덕으로 나오는 그 경계점에 의식이 몰입되는 거죠 이 단계를 건너야만 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 속에 도가 들어있는데 도에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 그늘을 통해서 영활한 속에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은 탄생적인 문제인데 탄생의 문제 탄생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죠 두 번째인데 사람이 탄생에 살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환이 밝은 가고 어두운 거죠 흑백이죠 흑백 밝은 것은 맘물이 분별되는 색이고 흑은 어두운 속에 밤처럼 이것도 양극이 있죠 또 흑백은 옳은 시 흑은 비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늘 밝은 거 어두운 거 시 비 두 개를 겪지 않으면 몬사하는 거예요 늘 인생이란 것은 이 끝남음 없이 요구되는 것 일상 속에 시와 비 백과 흑 광과 낮처럼 이게 두 가지 조건에서 내인들이 자꾸 판단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삼의 모습이에요 시비라는 거 흑백은 원래는 그걸 통해서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의 식은 뭐냐면 이게 법도인데 법도 방식이라는 거죠 시비를 통해서 밤낮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세상에 법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그 삶의 법도를 알게 되면 이 특자는 어그런 날 특자인데 나의 나라는 개인이 살아가는 덕이 이걸 알게 되면 어그러지지 않는 거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지 안다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내가 살아가는 방법 어그러지지 않는다 그 어그러지지 않는 나의 모습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극이 나와요 무극 복귀여 무극 무극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무극은 북성 때 주령계의 태극 도설에서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무극이 태극 주령계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은 이 태극은 음향이 같이 올려지는 거지 태극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태극기 이것은 양과 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태극 속에는 음 같이 있는 건데 이 입자는 뭐냐면 이때 입자는 리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리콜의 무극이면서 끝도 없는 무극이면서 음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극이 이 음향으로 작용을 해야만 여기서 마음이 나올 수 있거든 마음이 마음이 나온 것은 이 두 개의 기운이 만나야 되는 거야 무유 부모 이게 무극이 무극으로만 있으면 그러면은 마무리 작동은 안 해요 작동은 작동은 흐름이 없지요 그런데 그 무극이란 말이 이 노후다 여기 처음 나와요 그래서 그 주역을 말하면서 주령계의 태극도설도 도가 쪽에서 전해에 내려온 경쟁이다 이렇게 주령계가 정리했다 그걸 주령계가 정리했다 도가 쪽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주령계가 정리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주역을 갖다가 육아 경쟁이냐 도가 경쟁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실제로 육아도 그 논리를 쓰고 도가도 논리를 쓰고 그건 한 2차학이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과학적인 논리 2차학이니까 바로 이 방구에 흑백의 논리 어떤 법도의 논리 근원을 가니까 이 세상은 항상 흑과 백이 방과 낮이 시의 비가 같이 존재하는데 시의 비가 존재하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기죠 무기 그러니까 이 무기에 가면 이것도 경계점이에요 이게 그 수없이 많은 유어의 형상계들이 여기 가면 딱 하나 모여 가지고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영화나 무기에 간다는 것은 명사로 말하면 엄청난 의식이 깊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죠 마무리 수없이 많은 생각과 수없이 많은 사고들이 하나로 몰입해 들어가서 자기 속에 전부 다 하나로 융합되었을 때 나라는 하나의 개체가 그 만물이 하나라는 의식이 서로 모아졌을 때 사람은 굉장한 많은 희한이 열리는 거죠 나라는 하나의 우주가 전체 우주가 하나인 것 같다가 사람을 공명하는 거니까요 공감하고 그런 상태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살아가면 어떤 게 일어나면 사람은 이제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의 분별논리 세상의 분별논리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은 영화와 영욕 좋을 때가 나쁠 때가 파도처럼 이렇게 사람이 항상 좋지다고 항상 나쁜 때 파도처럼 이러한 이치가 바로 세상이 흘러가는 거죠 영욕이 이게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몸도 컨디션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몸도 아플 때 안 아플 때이고 사람은 사업이 잘 될 때 안 될 때 있고 전부 그런 거죠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되면 천하의 골짜기인데 아까 이제 골짜기 이 개자란 것은 사람이 글자에서 이 몸신자에다가 활금 자서가 몸공자 있고 몸신자라 있는데 이 몸공자하고 개자하고 통하지게 몸신자하고 이 몸공자는 몸을 움직여 활공자가 들었으니까 몸을 움직거린다는 개념이 들어가서 몸공자에요 몸으로 움직여 활이 끊임없이 활용되니까 활공자가 되었으니까 이 몸신자는 몸이란 보통이죠 일반적 몸이 그 말이대요 이것도 역시 곡도 바로 이 몸신자 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라는 것은 누구든 누가 없이든지 누가 없이든지 자기 몸이 존재하는 영역이 다 있다는 거에요 그걸 이치로 깨닫는 것이 골짜기를 깨닫는 골짜기 모든 걸 그런 사고를 풍습해서 깨닫는 게 마음속에서 하늘로 그걸 깨달은 뭐냐면 사람이 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좋을 때도 만족하고 나쁠 때도 만족하는 세상살이는 좋을 때는 끊임없이 그 좋은 걸 통해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욕된 시간이 나쁠 때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수렴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된 시간은 다시 말해서 자기 축적 에너지를 축적 하며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자기 반추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활에서 늘 만족하는 거죠 되죠 나라는 상당히 늘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그게 박의 세계 박은 통나무 박자라고 지나마 했지만 통나무 박자인데 이거는 이 통나무라는 것은 무한한 변형을 하기 적절이에요 이게 바로 이 경계 이것도 경계선이에요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상태가 박의 상태예요 나무를 의자를 만들어 책사를 만들든지 뭐 밥숟갈을 만들든지 젓갈을 만들든지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있는 게 바로 박의 세계 박의 세계 나눠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알면 이게 바로 이런 세상을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마음을 깨닫게 되면 세상 만사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근본의 틀인 이 경계점을 알게 된 거죠 이 경계점은 이 경계점 이 경계점을 알았을 때 사람은 하나인 나라는 개개인의 덕이 개개인의 덕이 바로 도라는 절대의 원인이라고 하나로 통하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에 있어 그 경계점을 봤을 때 개체가 갖고 있는 덕이란 하나 개인의 개성경하고 도라는 전체의 하나하고 통하게 되는 거죠 시무도에서 아까 소를 타는 게 돌을 찾아가는데 이런 상황을 깨닫는 것 똑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탄생의 문제와 그 다음에 세상의 분별을 요구하는 인생사와 영계가 흘러가는 이런 세계들을 전부 다 하나인 남녀가 하나 남녀도 하나니까 그 하나라는 개념을 잡았을 때 바로 이 자기 근원이 마음에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게 그래서 노장철학에서는 앞에서 끊임없이 한 게 뭐냐면 이 대대 대대란 말 많이 쓰는데 대대 이 상대를 써도 이렇게 써야 돼요 상대가 클 때 대자도 이것을 써야 돼요 서로 대하고 있다고 서로 대하고 있으니까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도가 덕의 현상계로 덕은 현상계인데 도가 현상계라는 덕으로 등장하는 그 순간에 뭐냐면 세상의 모습은 대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무 남녀 방금 영역의 문제 흑병의 문제 이런 것들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의 세계로 간다면 이 세상은 이미 존재하고 그의 하나로서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달아쓰려줘야만이 세상이 화평하다보는 것이 노자적인 정치노래예요 이미 세상이 됐지만 근본 원리에 가면 그 하나로 존재할게 그 하나의 존재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노자가 바라보는 춤추정기나 혼란기 시대 때 지도자들의 요구사항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싸워야 되니까 늘 니가 내가 늘 영화를 끊임을 하기 위해서 토기치고 사기치고 다 할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영역이 있는데 늘 이걸 유지하겠다 생각하면 무슨 일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게 영화가 끊임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하다는 그 변화를 만족하는 변화를 내 폼에 앉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게 뭐냐면 재미있는게 여기서 지 지 지 그 다음에 수 수 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는 뭐고 수냐 뭐냐 그죠 지는 이 지 지자는 지 지자 지자 는 동적이면서 확산의 문제입니다 지자는 지자를 갖고 있는 것은 화살 C 플러스 이 관역 관역 화살이 관역으로 쓰는 거죠 화살을 그렇지 않나요 화살을 관역으로 딱 쓴다는 것은 내가 현재 행동을 이 다음에 바로 미래 지향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게 알지 지자예요 이 순간에 뭘 해야 될 것이냐 관역을 정확히 보는 거죠 그래서 지자는 뭐냐면 지자는 내가 이 순간에 미래 지향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까 동적인 개념이에요 동적인 개념이죠 동적인 개념이죠 그렇잖아요 동적인 개념 숫자는 뭐냐면 숫자는 진면 밑에 마디촌자인데 이거는 진면이니까 플러스 마디촌자예요 이 마디촌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마디라는 말도 있죠 마디라는 말도 있고 사실은 법촌자도 있어요 법촌자 그리고 또 마음촌자도 있어요 마음촌자 마음이라 그럴 때 방촌 시간 그럴 때 이런 마음이라 뜻이에요 그리고 집이란 것은 나의 공간이에요 집 집면자니까 집 내 방 안에 앉아 가지고 방 안에 앉아 가지고 내 마음 내 마디라는 어떤 기준점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놓지 않는 거 그게 지킬 숫자예요 집은 바로 나의 공간이니까 집이라는 공간이니까 거기에서 나를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적 세계 정적 세계 정적 세계 의미니까 어떤 상태든지 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정적인 나의 관점을 지키고 관을 하세요 지관법 지관법 현대의 그 소위 그 수련법 중에 지관법도 같이 지관법 지관법도 같이 지관법 그칠 지자는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에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자는 동을 보는 거죠 관자는 동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관법 수련도 내가 현재 앉아 가지고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에서 관하는 거죠 알아차린 명상에서 알아차린 것도 뭐냐면 내가 정적인 상태에서 나 있으면서 동적인 변화를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그치관법을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도 역시 수련법이에요 수련법 어떻게 보면 내 내면 이 순간에 내 내면의 수련을 집중을 통해서 이 동적인 상황에 이 웅이나 백이나 영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자아나 흑이나 욕땡이 이제 이 정적인 세계를 갖다가 서로 대대적으로 대비시켜야만이 나라는 사람의 덕이 제대로 잡혀서 그 근원인 근원이 생명의 영하와 그 다음 분별의 무읍과 그 다음 모든 영역의 박의상태를 통해서 그 태극 도로를 되어가는 거죠 도로 그게 바로 자기의 근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무한한 변형을 쓰기 때문에 복산적 박찬 박산적 박을 갖다가 흩어버린다는 것은 이 나 가 갖고 있는 박이죠 이 영역의 박이죠 박을 갖다가 흩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이게 박을 필요할 때 소위 소스를 만들 때 소스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 때 그 필요하게 흩어요 사용하는 거죠 이게 시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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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죠 그래야 돼서 그게 8원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아까 했지만 이 앞에 1 2 3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의 갖고 있는 덕이를 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냐면 성의죠 성의는 이러한 이치 이러한 이치를 사용하는 거죠 성의는 바로 이러한 근원증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큰 원래 근원증을 갖다가 그걸 잘 사용하는데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노후자협정에서 죄는 제도 범 귤 같은 거죠 그래서 성의는 큰 귤을 만드는데 자잘하게 잘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 자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체 하나로 보고 난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 지도자 이 세상 관리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큰 성인 큰 지도자는 전체 하나로 봐야죠 하나를 리드는 항상 전체 하나로 봐야 됩니다 오늘날 또 좌우에 있고 그 다음에 남북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게 했다는 거 지구촌이 흘러가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경제 정치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참모를 잘 쓰는 사람이 최고 지수자죠 자기가 작은 과제에 대해서 큰 거 못 봅니다 그냥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반복이라고 써가지고 일을 만든 거죠 이런 개념을 갖고 본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문의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첫번 지 띄우고 기웅 아까 했던 거 아니니까 반복한다는 개념이에요 한번 다시 되풀한다는 개념이에요 숙이 띄우고 기자 위 띄우고 천하 띄우고 개나 그 숙꽃인 기운 숙꽃을 알고서 숙꽃이 확산되는 거죠 끊임 확산되는 기운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앙껏을 지켜 앙껏은 수렴하는 거죠 주역의 괴상에서 지나면 있지만 주역은 이 앙껏은 숙꽃은 가운데 이렇게 음원이 이렇게 된 거죠 이 가운데 수렴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하는 가운데 이 음꽤지 음꽤 양꽤는 확산되고 이렇게 음꽤는 수렴하고 그 주역의 괴상은 괴상은 이 두 개를 크다는 거죠 음양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양이 많으냐 음이 많으냐 양과 위치에 따라서 세상의 이치를 보는 거죠 이게 천하의 계곡이 돼 계곡은 아까 했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창조하는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기동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태극도서를 앞에 그렸었는데 설명을 그거 보면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게 그림이 아니라 무궁이 태극을 그린 거거든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들었으면 아까 그 이치가 이해가 들어갑니다 무궁이 태극을 주렴계에 무궁이 태극을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위 띄우고 천하 띄우고 개 상덕 띄우고 분리 복띄어 띄우고 천하의 계곡이 된다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음양이 갇히는 거죠 아까 했지만 산은 양이고 계곡은 무는 음이니까 그 가치는 그 상태가 된다면 상덕이 나의 항상덕이 떠나자 나를 떠나자는 겁니다 나를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이치가 열린 거죠 그래서 복교의 영화라 탄성의 근원 내 부모님이 만나서 내가 태어났던 내가 탄성의 근원의 의식이 가는 게 바로 복교의 영화라 순수한 영혼의 탄성의 근원의 음양이 나뉘지 의식이 나뉘지 전이죠 영화는 품속의 아무리 의식이 없을 때는 자기 분별력이 없을 때는 그 상태의 순수한 속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 사상에서는 이 계곡의 문제 또 여성의 문제 영화의 문제를 굉장히 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을 봤던 지 띄우고 기 백 수 띄우고 기 육 위 띄우고 천하 띄우고 시 그 백을 알고 그 흙을 지키면 백은 밝은 것 한낮 또는 아까 시 오른 것 이런 것들이고 흙은 밤 또 그런 것 비 이런 거 수렴이죠 밤도 수렴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지킨다면 딱 그 어려움을 지키는 거죠 딱 지킨다면 천하의 위 천하의 법도가 되는 거야 법도 모범 법도가 될 수 있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개 양국을 나눠주는 세 개를 하나로 딱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흑백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관을 두 개를 다 딱 보니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래서 위 띄우고 천하 띄우고 식 상덕 띄우고 불특 복귀어 띄우고 무기라 그래서 이를테면 천하의 법도가 돼서 모험이 돼서 상덕이 내 속에 항상된 덕이 어긋나지 않아 나의 삶에서 어긋나게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복개 무국이라 그 두 개가 10위가 흑백이 나눠지기 진의 그 경계점에서 내가 돌아가는 게 무국이 무국이 아까 들은 게 있어 무국이 태극이라 이 무국에서 태극이라는 분별이 나오고 흑백이 분별이 나오고 돌아가야만이 이 분별의 세계를 하나로 잡을 수 있는 의식이 힘이 생기는 거죠 무국의 상처 돌아가야만이 분별의 세계를 하나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지 그 다음 지 띄우고 기형 수 띄우고 기호 위 띄우고 천하 띄우고 혹이라 그 영화로 말고 또 그 욕댐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에 대해 세상 살아가는 영역이 항상 투하하잖아 영화로울 때는 막 잘 될 때고 그 욕될 때는 아주 수욕이 당할 때는 그럴 때 힘들 때인데 그 힘들 때를 잘 지켜 치욕을 당할 때 수욕을 당한 그 때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공부할 때는 그 때를 잘 지키지 못하면 다시 좋은 영화로움을 만만해요 그 때 잘하면 영화로움부터 더 큰 파도를 만날 수 있죠 좋은 때를 그래서 위 띄우고 천하 띄우고 곡 상덕 띄우고 내좋 복귀 띄우고 어박이라 이래야 되면 천하의 골짜기가 돼가지고 나의 항산대기 등이 내좋 마침내 비로소 만족하게 돼 이 내좋은 마침내 비로소 이런 뜻인데 만족하게 돼 즉 자기 삶에서 자기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행복한거죠 이번에 코로나를 봐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축되는 삶인데 이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 잘 나오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한 사람은 뒷동산에 산책을 하든지 안그러면 방안에 책을 보든지 안그러면 북글씨를 써도 뭘 하든지 그 사람은 항상 복촉한거 아닌 만족할거 아니에요 기여받은 내좋이 내좋 분별 이전의 세계에서 의식 모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복귀 박이야 이거는 박이 돼 순수하게 내가 현재 입장에서 내가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현재 뭐다 나는 지금 선생님이다 안그러면 나는 회사 직원이다 뭐다 등등인데 그 나눠지기 이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올 박이죠 순수한 나의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의 상태를 알면 뭐냐면 그 박에서 새로운 변화가 어떤 것이 내인데 가장 알맞고 좋을지를 알게 되는게 박상적비우기에요 그 박의 상태를 흔넌다는 것은 상황에만큼 새로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리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시중고 같은 시중고 육아에서 말하는 시중고 같은 거예요 내가 가장 순수한 영혼의 상태를 갖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 내가 흩어 가져와 그 상황에 맞는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나 근무원의 의식이 잡혔기 때문에 흔들리자는 가능한 거예요 성인 띄우고 용지 적인 띄우고 정말 아니라 성인은 바로 이런 위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탄생부터 시작해서 시위에 없는 무국의 상태에서 그냥 박의 상태 이러한 도와 덕의 경계 상태에서 하나로 만나는 근원의 상태의 무식을 모아 가지고 그러한 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뭐냐면 장관 리드 우두머리 어떤 장관이 쓰는 왕이 안 쓰는 것은 그 분야 분야마다 위로 우두머리가 된다 리드가 되기 때문에 장관을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 왕이 된다 그러면 한 사람만 그렇지만 장관은 다양한 게 나오잖아 각 부서마다 다 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각 부서마다 자기 삶에서 어떤 자리든지 리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장관이에요 어떤 분야에 있든 자기가 현재가 그 분야에서 자기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게 장관이에요 그래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이 일은 이 일은 이 일은 이 일은 그 말 한 거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니까 고로 고띄우고 대제 띄우고 그러므로 이런 장관이 되는 사람들은 관장이 되는 사람 관장이 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므로 관장이 되는 사람 관장이 되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러므로 대제 큰 제도 큰 단스림이죠 제자는 다스릴 제 마름질할 제자거든요 다스린다는 뜻이 있고 또 제도란 뜻도 있고 법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아는 그러한 관장들은 이 세상에 큰 틀에 다스림을 한다는 게 큰 틀에 법도를 만들고 큰 뜻이 아니라 불할 자잘하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자잘하게 잘라서 사는 사람은 관장 아래에 있는 기술자들은 할을 해서 사는 겁니다 관장이 관장이 큰 틀을 알게 되면 사소한 위치 자리에서 사람을 쓸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아까 했지만 이 개나 법식자나 괴곡곡자처럼 다양한 수렴의 방법 속에서 바람으로 눈이 있기 때문에 그 합당한 곳에 합당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대제 불할이에요 자기는 큰 틀을 갖고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르잖아 분할할 때는 분할하지 않는다 분할해서 쓰는 것은 아래 사람 아래 사람 이러한 논리로 가지고 지금 현재 28장을 하게 되는데 29장에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서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28장을 끝내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